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안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제가 저번주에 하나생명 스페셜 안보험을 올려드렸는데요. 시청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2탄 일반암 1억을 구성하는데 보험료 4, 5만원이면 되는 하나생명 스페셜 안보험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짧고 임팩트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생명 안보험의 대명사 스페셜 안보험이고요. 궁금한 사항은 보험안에 밑에 연락처 제가 남겨드렸어요. 예전에 김철민 증상 악화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폐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예전에 한창 유행이었죠. 폐암 말기 환자가 미국에서 구충제를 먹고 치료가 완화돼서 우리나라도 동물 구충제로 인해서 엄청 약 복용하고 부작용도 있었고 완치를 목적으로 많이 약 복용하셨는데 의사분들이 절대 이거는 지금 임상실험에서 결과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면서까지 구충제 먹으면서까지 말기 암 환자들이 치료를 완치하기 위해서 엄청 예전에 신문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 제가 암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5주 진짜 살기 위해서 말기 폐암이면 정말로 사형선고 받으신 분이잖아요. 물론 요즘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많이 치료가 완화되고 그런 편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말기 폐암이면 정말로 완치되고 이런 부분이 거의 희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험이 어느정도 확륙적으로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신문자료 잠깐 올려드린 겁니다. 자 누구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 일단은 약은 약사에게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진료는 의사에게. 그럼 보험은 누구죠? 당연히 보험사와 보험왕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암치룹이와 싸워야 할 때 여기 제가 신문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국내 암환자 5년 3개월이 10년 전보다 1.3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기에 1기나 2기 솔직히 이거는 암에 걸리긴 했지만 어떤 큰 질병이나 중대 질환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험은 누구나 가입이 되었지만 안보험 가입된 분들 증권 분석을 하다보면 달랑 2천만원 3천만원 혹은 4천만원밖에 가입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료는 5만원 10만원 15만원 그렇게 납입을 하고요. 가장 큰 목적은 일단은 암 진단시 진단금을 받아야 되겠지만 비갱신형으로 20년나 100세 90세 만기하면요. 40세 50세 기준으로 3천만원 4천만원 구성일 때 8만원 10만원 훌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 하나 안보험 준비하셔도 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페셜 암보험으로 20년나 20년 갱신으로 암 진단금 1억 일반 암일 때 암 진단금 1억인데요. 이것만 가입하셔도 40세 기준으로 5만원 6만원밖에 안되요. 진단비 1억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 올렸다시피 각상서 한 7천만원 진단받을 때 7천만원 받는데 보험료가 4,5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셜 암보험 하나 정도는 서브적으로 가입을 해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 20년나 20년 만기 갱신형에 대해서 상품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화 진단시 1억이고요. 소외감 진단시 5천이에요. 이 소외감은 자궁암이나 전립선화 그리고 각상서화 초기 외에 각상서화 진단받으면 5천만원 나갑니다. 이 초기 외에 각상서화 진단비는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은 2.5cm 이상일 때 진단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일 때 2천만원 지급이 되고요. 이 유사암은 다들 아시잖아요. 각상서화, 기타피부화, 경계통전의 제자량 그리고 하나 더 대장전망내암 이럴 때 2천만원씩 나가고요. 각각 2천만원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대장전망내암 걸렸다 그러면 2천만원 받으시고요. 1년 이후에 각상서화 받았다 그러면 또 2천만원 나가요. 2천만원 나갔는데 또 향후 추적관찰하다가 2.5cm 이상 됐다. 그러면 소외감에서 5천만원 나간다는 거죠. 각각 진단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 3부 구조를 보면요. 일단은 일반암이나 소외감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암은 1억이고요. 여성 생식기한 직결장암 포함이고요. 그리고 일반암은 면책기간이 90일이에요. 90일 지나면 100% 감액기간 없어요. 그래서 감액기간 없이 100% 지급이 되고요. 그 밑에 소외감은 똑같이 면책기간이 있지만 감액기간은 1년 이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유사함이 있죠. 기타피부와 각상서화, 대장전망래암, 병행선주화, 제자리암 이거는 면책기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럼 오늘 가입하시고 내일 예를 들어서 진단받았다. 그럴 신뢰는 없겠지만 진단받았으면 바로 그 즉시 2천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감액기간이 있어요.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제가 아침에 영상 찍다 보니까 모임이 좀 감기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암호의 집사적 원인으로 사망하시면 보너스로 1천만 원 더 나가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입 연령이 15세부터 남자 나이는 76세, 여자 나이로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발암으로 진단식 각각 지급이 돼요. 그래서 주계약은 일반암 1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스페셜암은 5천만 원, 소외감은 5천만 원, 소외 질병특약은 2천만 원까지 각각 보장이 됩니다. 유사암도 타사안도 초과자도 전원 인수가 되고요. 누적을 안 봐요. 지금 손해보험은 유사암이 3천만 원까지 인수가 되거든요. 3천만 원 이상은 가입이 안 되세요. 그런데 한화생명 스페셜암 보험은 누적 없이 전원 인수가 되기 때문에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언더라이팅 완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바로 질취 인수가 되고요. 고지혈증이 없이 약보경에도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통풍은 만성이나 다발성은 제외되고요. 우울증이나 신근경세협심증, 감기성, 처추염이 있어도 모두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내조증이나 내동맥류, 축산경화증, 유마티스 관절염은 2년만 지나면 가입이 되고요. 부담보루스가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가까이 있으면 인수가 되는데요. 고혈압과 당뇨가 같이 있으면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가입이 되세요. 그리고 감기능이나 비염관염 보기자, 그리고 급성체장염 이런 것은 1년만 지나면 소견소로 인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가입 불가질은 알코올성에 의존성에 높은 중독증, 그리고 만성체장염, 그리고 암기왕력자분들은 가입이 안됩니다. 효도상품 초감표와 항추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 항추보험은요. 아까 전에 스페셜암보험을 표준체라고 하면 이 항추보험은 유병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추보험은 딱 고지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암치료만 없으면 되고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55항추보험이라고 해요. 초감표 신단인데요. 5년 이내에 진단이나 입원, 수술만 아니면 바로 가입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521, 일반화 5천, 소외감 2천, 유사함 1천, 521 플랜이고요. 안보장 321 플랜도 있어요. 일반화 3천, 소외감 2천, 유사함 1천만 원. 이렇게 되시면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죠. 20년날 갱신해서 보험료가 그렇게 비교적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50세 기준으로 4만 7천만 원밖에 안되시고요. 남자라이로는 8만 3천 원. 8만 3천 원인데 일반화 5천, 소외감 2천, 유사함 1천만 원이면 매우 저렴한 거예요. 납입 면제 물론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예시표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내가 가입 설계 또 진행까지 해드릴 거예요. 또 생명보험도 손해보험 역시 모발 처약이 되기 때문에 계피가 틀리는 거 아니고 봄이라면 모발 처약으로서 싸인 마시고 바로 항큐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항큐 보험 가입 건강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피보험자 90세 만기로서 밑에 담보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감표 유형 입원이나 여러 가지 자제랑 특이하게 있으시죠? 이거 다 해서 보험료가 6만 원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암만 설계 시에는 3만 2천 원면 되고요. 진단금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6만 1천 원으로 설계가 된다는 걸 제가 예시표 말씀드린 거고요. 90세 만기까지 100세까지 거의 안 해요. 40세는 왠지 좀 짧은 것 같고요. 그래서 효도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이죠.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이 된 30세 전이면 어린이가 가입할 수 있는 성인 보험에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한대요. 어린이 보험은 스페셜 암 플러스 저축 보험이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비행신형 암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반암 1억 소외가 5천 유사암 2천까지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무해지형 황급형. 무해지형으로 높은 황급률을 자랑해요. 그래서 완납 시점에서 100% 이상 최저 보증이 되고요. 단 여자는 20세 이상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납입 기간이 있어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납입까지 단기납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높은 황급률을 통한 목줄짝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입 기간 10년, 20년 납. 그래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제가 1세예요. 1세부터 20세까지 설계를 해놨으면 충분하게 일반암 1억 소외가 5천 유사암 2천까지 충분한 보장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20대나 30세대에 등록금이나 전월세, 결혼자금, 어떤 예물 여러가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예시표가 나와 있어요. 1세는 보험료가 69,000원인데요. 20년 지나면 황급률을 딱 보시죠. 몇 프로? 106%예요. 그리고 5세 같은 경우는 107%, 그리고 11세 같은 경우는 105%고요. 남자는 1세가, 제가 예를 들어서 1세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1억, 일반암 1억, 그리고 소외가 5천, 유사암 2천. 이게 가입하시면 20세 기준으로 해지하시면 황급률이 110%가 나와요. 그리고 보험료가 8만 5천원이다. 보험료가 뭐 비쌀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스페셜 안보험을 보장 받으시고요. 플러스 알파로 저축까지 같이 2마리 토끼를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용 어떠세요? 좋으시죠? 저도 제 자녀들 이 보험 하나 준비를 할 건데요. 저축이랑 보장이랑 2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포커스는 일반암 1억인데 20년 갱신으로 보험료 40세 기준으로 5만원이면 일반암 1억, 소외가 5천, 유사암 2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납입 면제까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해주시고 하나생명 이번달에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연락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릴 거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